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루간스크 리시찬스크에서 네오나치 우크라나군이 패퇴한 날입니다. 러시아군이 진입하자 시민들이 길거리를 나와 환영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나치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차에서 내리자 노인들이 마치 자기 아들이나 된 듯 끌어안고 반고합니다. 베를린 함락 당시 나시도길 제국의사당에 내걸렸던 것과 같은 붉은기를 들고 나와 우라를 외치기도 합니다. 군인들이나 주민들이나 모두 감격에 겨운 모습들입니다. 민가를 제멋대로 점거하고 박격포와 기관종을 설치해 진지를 구축했던 우크라나군이 물러나가고 러시아군이 진주하자 주민들은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착하자마자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나눠줍니다. 배고픈데 식량을 주는 것보다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민가에 난입해 식량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지하실로 내쫓는 우크라나군과 러시아군은 확연히 다릅니다. 러시아가 점령지를 약탈한다는 것은 서구 매체의 거짓말입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군이 물건을 훔친다는 보도들도 믿기 힘듭니다. 동영상은 만들면 그만입니다. 서구 매체들이 유포한 이미지들은 일단 우크라나 측이 조작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프랑스 공영방송도 리시찬스크의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모두 러시아군이 들어와 감격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여과없이 방송했습니다. 인터뷰하는 주민들이 모두 이구동성이라 사실을 왜곡할 수도 없습니다. 프랑스의 스탠스는 영국과는 좀 다릅니다. 때문에 대놓고 우크라나의 선전기관 노릇은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방송은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면서 민심을 얻고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또 청년들이 건물에 올라가 붉은기를 휘날리는 모습도 방송했습니다. 우크라나에서 종종 보이는 붉은기는 공산주의 사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시독일을 물리친 역사를 기르기 위해 드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다만 구소련의 역사 가운데 독일을 패퇴시킨 사실 만큼은 정신적 유산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크라나 네오나치로부터 해방됐다면서 붉은기를 보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돈바스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러시아 패스포트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크라나 국민이었지만 러시아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2등 국민으로 처벌받고 학살까지 당한 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바스에서는 8년동안 무려 1만4천명이 살해됐습니다. 전쟁은 2022년이 아니라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크라나 네오나치들은 아무 이유없이 학교와 유치원, 병원에도 폭격을 가하는 등 오랫동안 돈바스 주민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국제사회는 철저히 침묵하고 주류 매체들도 숨겨왔습니다. 이제 돈바스 주민들은 분리주의자가 아니라 정식으로 러시아 연방국민으로 편입됐다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7월 1일 루간스크 지역에 아파트 건설을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천여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지어 오갈 곳 없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라는 방침을 하달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공병대를 동원해 115헥타르의 부지에 아파트 12동을 짓고 있습니다. 현지 차량관이 급히 헬기를 타고 건설현장에 나타나 건설을 독려했습니다. 건설현장에는 이미 기초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러시아군은 싸우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점령지 주민들에게 보금자리까지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물론이고 거처까지 러시아 정부가 나서서 지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돈을 받고 분양하는게 아니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러시아 정부는 원유와 천연가스로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만큼 자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 통치구역으로 편입된 헤르손 지역입니다. 이제 평온을 되찾고 있습니다. 헤르손에서 시가전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러시아 은행에 줄을 서서 계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루블화가 통용되기 시작했고 모든 표준이 러시아식으로 바뀌면서 순조롭게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나 화폐의 흐리분야는 이미 루블화로 바꿔줬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러시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한다는 생각에 다들 기쁜 표정입니다. 강제 점령제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설레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개설된 은행지점이 아주 말끔해 보입니다. 사정이 이랬데도 서방세계는 헛꿈을 꾸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우크라나 전후 재건 계획을 논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지역별로 재건을 담당할 나라들을 분배했습니다. 여기에는 헤르손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가 내놓을 리 만무한데 몽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현실은 젤렌스키 우크라나군이 지고 있는데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은 모두 여기에 쓸 세금이 어디 있느냐면서 황당히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나의 재건을 왜 국민의 돈으로 하느냐는 반응들입니다. 우크라나의 대통령, 군 통수권자로서 젤렌스키가 무조건 항복하고 군대와 영토, 영해, 영공을 모두 넘긴다고 울먹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군사화와 비나치화를 항복운서서명 한달안에 이행한다고 다짐합니다. 지금 당장 항복한다고 하니 옆에서 지켜보던 최첸의 람잔 카디로프가 어깨를 흔들며 눈치를 줍니다. 그러자 젤렌스키는 아흐마 실라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라고 합니다. 카디로프는 당연하지 그걸 포함해야지 라고 하니 젤렌스키는 항복운서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카디로프는 오래전에 항복을 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어 하고 유쾌하게 말합니다. 서명은 젤렌스키와 러시아 특수군사작전을 의미하는 대문자 G로 합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패러디 동영상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등장하는 아흐마 실라는 최첸군의 구호입니다. 아흐마스는 카디로프의 부친이름이고 실라는 스트렝스 힘이란 뜻입니다. 위대하고 강한 체첸전사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용어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G7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뒤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지의 가격은 현재 가격의 절반 정도라면서 그 이상이면 구매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군사행동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반격했습니다. 기시다가 말한 원유가격 상한제로 인해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400달러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원유가격 상한제는 원래 미 재무장관 제넷 옐런이 제시한 아이디언데 반값이니 모니터든 기시다가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분노한 메드베제프는 일본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일본은 더 나아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얻지 못할 것이고 사할린2 LNG 프로젝트 참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파트루 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은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아시아태평양에서 군사적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북방사계영토 탈환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 군사적으로도 철저히 보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나 사태 초기부터 러시아 자산 동결과 스위프트 결재망 대출 등 일방적으로 우크라나 편을 들어 서구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일본을 더 이상 두고보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